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명퇴한다, 재취업 가능할까? 중장년 새출발 가이드. 작년 기준으로 직장인이 퇴직하는 연령은 대략 49살이라고 합니다. 약 10년 전 53살이었던 것에 비해서 무려 4년이나 빨라진 건데요.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퇴직해야 할 시기는 점점 빨라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중장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이 돼서 어떻게 다시 내 적성 찾을 수 있을까? 잘 맞는 일자리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문가에게 중장년층 새출발 가이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하루에도 취업 사이트에 많은 공고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회 초년생들, 젊은 분들 위주의 공고가 많아서요. 아까 우리가 오프닝에서 말한 중장년층, 50, 60세대 일자리 찾기 어렵거든요. 이거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먼저 중장년 워크넷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플랫폼인데요. 중장년층에게 맞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력별로, 지역별로, 혹은 본인이 선호하는 분야별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분야도 돌봄 분야라든지 경영이라든지 건설 등등 분야조차도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또 채용 공고 외에도 사실 우리가 또 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채용 말고도 다양하게 좀 필요한 정보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50, 60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또 제공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이고 조금 더 상세한 상상을 받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이 좀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중장년 내일 센터입니다. 내일 센터.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31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우리가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의 중장년들에게 생애 설계라든지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특히나 많은 분, 정말 광범위한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는 이 내일 센터가 어디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에 31개가 있다. 중장년 내일 센터. 맞습니다. 좋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쉽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길게는 30년 동안 한 직종에서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그게 내 적성이었던가? 아니면 내 적성이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은데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성 찾기, 검사 이런 것도 받아볼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자가진단 도구들을 활용해가지고 검색을 하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서 중장년층의 상황과는 약간 어긋나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럴 때 앞서서 설명드렸던 중장년 워크넷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애 경력 설계 자가진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의 구직 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나의 직업 능력은 전체의 중장년층 중에서 한 어느 정도이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좀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진단을 통해서 내가 그렇다면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이드라인까지도 또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그 후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센터들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고 나서 아, 나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정보를 얻은 뒤에 방문하시고 상담받으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상담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창업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런 자가진단 서비스 한번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창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의 자금, 자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런 걸 실패하게 되면 결국 노후에 또 리스크를 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가진단 한번 해보시고 나서 나에게 맞는 분야는 어디인지 좀 더 준비할 건 어디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소상공인 마당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플랫폼인데요. 여기에서 자가진단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다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전문 컨설팅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우리가 창업 준비하다 보면 또 전혀 생소한 분야면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교육까지도 한꺼번에 이 사이트에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중장년 워크넷에 있는 맞출명 적성 자가진단 화면 보니까 5에서 10분 걸리는 거 나와 있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리니까 온라인으로 가볍게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50, 60분들이 창업을 하든 아까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손희의 금융크리에이터가 설명해 준 워크넷부터 일단 들어가면 단초를, 시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중장년층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서울시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대표적인데요. 서울시의 산하의 기관입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중장년층들이 재취업을 원하거나 혹은 창업을 하고 싶다거나 등등 다양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데에 시니어들에게 도움을 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의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인 서울런 4050과도 또 연계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라든지 아이돌보미라든지 바리스타 등등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강의도 들을 수 있게 해드리고요.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나중에 현장 실습까지 연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얻고 나중에는 이력서를 쓴다거나 혹은 면접을 준비할 때 컨설팅까지 다 한꺼번에 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경력 전환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서울 50플러스의 적합 일자리도 있고요. 또 서울 50플러스 뉴딜 인턴십, 말 그대로 인턴십 기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시니어들에게 연결을 해준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다며 한번 찾아보시고 다양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50, 50플러스 재단 검색만 해봐도 금방 웹사이트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재취업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을 다녀야 될 수도 있고요.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돈인데 이 돈을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하고 직업 능력 단계를 높일 수 있도록 카드를 하나 제공하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뭔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드라는 느낌이 팍 드는데요. 발급 대상도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15세 이상 그리고 74세 이하의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재직자, 구직자 또는 자영업자 등등이 모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꼭 중장년층이 아니어도 만 15세 이상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주의할 것은 대부분이 가능하시기는 하지만 어디든지 예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차립학교의 교직원이라든지 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고 45세 미만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연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 혜택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을 하셨다면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 카드 전체는 15세부터 다 받을 수 있지만 여기 45세 미만이라는 것은 대기업 직원인 경우에 45세를 넘은 대기업 직원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300에서 500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비를 전체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이제 퍼센테이지에 결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50%에서 8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결코 적지 않게 많은 금액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하면 손해겠는데요. 맞아요. 해주니까 알겠습니다.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여기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아까 조건이 되는 만 15세 이상 학생들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어디서 신청합니까? 네. 바로 우리가 직업훈련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화면을 보면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포털입니다. 발급 신청 눌러서 본인 인증을 해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회원 가입하고 나서 발급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유의할 건 만약에 실업자가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워크넷에서 구인 신청 미리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일할 의지가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단계인 거죠. 그렇게까지 거치고 나서 카드 정보, 내가 예를 들어 신용카드 원하는지 체크카드 원하는지 이런 것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본인 인증까지 거치고 본인의 신분까지 확인 거치면 실물 카드 발급받는 건 한 2, 3일이면 된다고 합니다. 실물 카드까지 발급 받으셔서 혜택 받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5년간 혜택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팁은요. 5년이 끝이 아니라 만약에 5년을 다 채웠는데 그때도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면 재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년까지 혜택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혜택 계속 받아보시고요. 특히나 이렇게 신청하고 끝이 아니라 진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직업 훈련 포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훈련 과정 클릭하시면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셔서 내가 어디에서 혜택 받을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훈련 받을 수 있는지 쫙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업 훈련 포털 홈페이지 가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워크넷 이런 거랑 직업 훈련 포털 이런 걸 다 하나를 합쳐놓는 이거는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따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하나로 원스톱으로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제가 국민의 입장으로서 정책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중장년 맞춤 프로그램도 하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프로그램 많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합치면 12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정말 많은데 막상 찾아보면 이건 정말 중장년층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나온 게 바로 중장년 경력 설계 카운슬링인데요. 이 내일 배움 카드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혜택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게 우리가 지원 받는 금액이 적게는 300, 많게는 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중장년 경력 설계 카운슬링 혜택을 보시면요. 플러스 1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경력에 관련된 상담뿐만 아니라 재무상담, 재무 관련된 분석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야말로 노후에 관련된 설계를 국가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전에 오늘도 저희가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두 매씩 드리는 퀴즈 나갑니다. 정부가 국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이 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어제 배움 카드 2번, 오늘 배움 카드 3번, 내일 배움 카드 앞에 원래 국민이 붙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일지 오늘일지 어제일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암노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직접 접속하셔서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말미에 저희가 당첨자 두 분 뽑아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소니의 금융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